어디 나무에 있나보다 어디 나무에 있나보다 아 진짜 어디 나무에 있어 아? 아? 안녕? 알랭구 뭐야 이 알감자는? 귀여워 알감자 같으니 아주 예쁜 알감자가 있네? 알감자 이거 한 모금만 마셔야지 뭐 마실래? 라떼? 카페라떼? 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여름이다 여름이야 오 괜찮네 라떼 Fry preach 시행하게 드세요 자itä 마시이 더 쐬는 말이야 wasser له 마시이 이거 이거 좀 요리조리 한번 해볼게 핸드폰 훔쳐보고 있어요 낫낫지 비밀번호 걸려있는 거 아니야? 와서 야이 야 멍청아 네? 야 통감자야 아 통감자 아니에요 아니요 오빠 오늘은 이걸 했어 뭐를? 아니 너무 웃기다 화장실에서 번진 거 이렇게 하고 딱 왔는데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니까 또 근데 안 번졌어? 아 진짜? 이거 봐 나 오늘 여기 정통군인가? 정군도? PT 했어? 어 여기 여기 스커트? 아니 여기 봐 이렇게 하는 거 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돼 그거 어떻게 해? 제시 엉덩이 될 거야 거기 운동으로 자세가 있어? 어 누워서 해야 돼 아 여기 오빠 봐 아하하하 혼자 살만해 거기? 응 좋아요? 아니 응 트위치를 빨리 하면 거기 있는 시간이 안 아까울 텐데 트위치를 안 하고 있어서 아 조금은 아까워 트위치 빠지기 시작해 왜 안 해? 전체에 해야 되는데 그 본체가 약간 매미 조금 빠졌는데 그건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영역이야 오늘부터 약간 빠지기 시작했어 진짜? 진짜 1kg도 안 빠지다가 너무 겨우 1kg 가까이 빠졌어 전체에 하면 빠져 아 원래 아 저 매미 계속 오네 매미? 매매미가 저 나무에 있나봐 매미 아이씨 매미 되게 가까이서 울지 않아? 응 매미 좀 가까이서 가는데 아니 저거 매미 아니야? 저거 매미야? 어 붙어있는거 저거? 매미 잡아 어이씨 쟤 가져가자 매미 못 만져 매미 안 무서워? 매미 왜 무서워? 아 이리와 매미 무서워 아 이리와 매미 무서워 아 이리와 매미 무서워 아 이리와 어릴 땐 저거 하는데 커서 못 만지겠어 저거 왜 못 만져? 오이씨 매미 아이씨 왜? 아이씨 아 왜 못 먹어 이제 아 진짜 야 물어 안 물어 왜 내가 왜 물어 이 바보야 매미 물어 물어 매미 물어 뭐야 야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해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야 소리콜 어딨어? 너 여기 사왔다며 소리콜 여기가 소리콜 여기를 휴가 갔어 아 너무 귀엽다 거기서 야 아니 얼마 나온거야 거기서 매미 EDM 얘 왜 겁이 없어 야 이걸 잡으면 어떡해 아 이걸 잡으면 어떡해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내가 개구리 뒷다리도 먹고 다니는 그런 여자들 와 반절이네 와 오빠 나 사만이 잡지 대신 대신 그건 무서워해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거 바퀴벌레나 이거는 무서운거 같은데 한가지 아니야? 이거는 귀엽다 클럽 EDM 매미도 있다고 EDM? 어 EDM 그냥 맛있기네 와 진짜 신기해 어떡해 이게 배드라 배드라 뭐뭐 미리미 메 메 미 야 이거 실패야? 실패요? 몰라 나 열심히 울었는데 모르겠어 미안해요 괜찮아 나 우리 매미 좋아해 여로 네 선배님 어 나 공헌인데 너 뭐 마실래? 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. 아 알았어.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기다릴게. 아 감사합니다. 아 안녕! 오랜만이다. 잘 지내셨나요? 저 운동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. 나 이쪽에 집 알아보려고 왔다가 너 이쪽 사니까. 여기 좋아요. 센유도 보관도 바로 있고 그리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아 그래? 젊은 사람들 많아? 많아요. 여기 보관도 좋고 아무튼 뭐 운동할 때도 많고 진짜 좋아요. 오세요. 진짜. 한번 이쪽 더 알아봐야겠다. 진짜 와요. 잠자리도 많아요. 잠자리도 많네. 매미가 너무 울어서 맨날 잠을 깬다고. 맞아요. 너 이제 안좋구나. 잘 마시겠습니다. 우리 개미죠? 개미죠. 너 벌레 부수하는구나? 네. 네. 여기. 개미요. 괜찮아. 가라. 매미가 매미가 많이 우네. 이쪽 어디 있나 보다 매미가. 스트레스 받는다. 소리만 들어도 아 그래? 진짜 너무 싫어. 매미 싫어해? 너무 싫어요. 진짜 매미 귀여운데? 귀여워. 왜 무각이 뭐야 매미가. 매미 우는 소리가 귀엽잖아. 아 아니. 근데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울 때는 좀 괜찮아요. 때로 울면은 아우. 진짜 너무 시끄러워. 진짜 시끄러워. 매미 알죠? 왜 우는지? 왜 울어? 그 발정나서 운전이잖아요. 제 동생이 얘기해준다. 아 진짜? 매미가 발정나서 구애하는 거야? 응. 됐어. 얘도 그럼. 참. 얘 암컷이일까 수컷일까? 뭐야? 약간 얄쌍한 거 보니까 암컷인 거 같아. 암컷이야? 뒤에 한번 가서 달래주세요. 내가? 네. 아 여기 근처에 있네. 여기 어디 나무에 있나봐. 아 진짜. 여기 나무에 있어. 아 징그러워. 어 뭐야. 선배님 여기 매미야 매미야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외 9 어디 sauce. ali dah. 아니어줘 달라줘. 아니 o서와줘. 싫어 X2 알 싫어요. 아이씨 선배님 내가 갈 게. 아이씨 선배님 나와 나와 nice. 나와봐 los envol del den den été 크다. 잡았어. 아아 lame. 아아 Termin 씨 하지마요. kra ETplon N misschien. 알았어 알았어 дер милли. 매미야. 너의 짝을 찾아가. 날라갔어 날라갔어 날라갔어. 근데 매미도 불쌍해. 예미 한 한 달밖에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? 예미 근친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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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선배님 아 네 표정 왜 이렇게 웃겨 아 네 표정 보고 터져버렸대 내가 저기 아까부터 계속 울고 있었어 저기서 아 진짜 대박이다 선배님 노력하는구나 아 진짜 선배님 의심 안 했어? 너무 매미손이랑 똑같아가지고 의심 하나도 안 했어 완전히 이게 자연에서 퍼지는 매미소리였지 나도 그걸 착각했어 야 오늘 소리 좋아 이거는 노래 잘 박수를 보여드려 너무 잘하셨어요 내일 무서워? 무서워요 아니 맞아 뒤에 배달 바닥에 배달이빈 배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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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서 배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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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